학생들의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면서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확진이나 의심 증상 학생들이 잇따르고 있어 오늘 현재 고등학교 8곳을 포함해 중학교 1곳, 초등학교 3곳 등 모두 13개 학교에서 전학년 또는 일부 학년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교육당국은 원격 수업은 대부분 2주간이며 학교 현장의 확산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